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3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70쪽이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연습문제 1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맞는 것을 골라라. 먼저 1번 Is this you, your, your's desk? Yes, it's your, your's, my, mine. Is this you, your, your's desk? you는 주격으로 너는 이런 뜻이고 you어는 소유격으로 너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your's는 소유대명사로 너의 것 이런 말인데 desk라는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소유격이죠? 소유격 you어가 답이 되겠어요. Is this your desk? 이것은 당신의 책상입니까? 이런 말이죠? 다음 Yes, it's your, your's, my, mine. 대답으로 yes라고 했으니까 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my나 mine이 답이 될 수 있는데 나의 것 하려면 소유대명사 mine이 되겠죠? 정답은 mine이 되겠어요. 여기 mine은 my desk를 가리키는 거겠죠?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정답 한번 들어보죠. Is this your desk? Yes, it's mine. 다음 2번 My bag is bigger than her, your, his. bigger는 큰 이런 뜻의 형용사 big의 비교급이죠? 비교급 어미 이 R이 붙어서 더 큰 이런 뜻이 됐네요. 그런데 이 R을 붙일 때 빅과 같은 단어는 G를 하나 더 겹쳐 쓰고 이 R을 붙인다는 거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bigger B-I-G-G-E-R 이렇게 되죠? My bag is bigger than 내 가방은 뭐뭐보다 크다 이런 말이니까 누구의 것 하는 소유대명사 가야겠죠? 정답은 his가 되겠네요. his는 소유격으로 그의 이런 말도 되고 소유대명사로 그의 것 이런 말도 되죠? My bag is bigger than his. 내 가방은 그의 것보다 더 크다. 여기 소유대명사 his는 his bag을 가리키겠네요. 정답 들어볼게요. 다음 3번 Jack visited us, our, we with he, his, him, friends. Visit는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Jack visited us, our, we us, our, we는 각각 우리라는 뜻의 대명사에 목적격, 소유격, 주격이죠? 이 문장에서는 Jack은 우리를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목적격 us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With he, his, him, friends.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런 말일 텐데 그의 친구들 하려면 대명사 he의 소유격을 써서 his friends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둘째 번 괄호에는 소유격 his가 정답이 되겠네요. Jack visited us with his friends. Jack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를 방문했다.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4번 I like to play with they, their, then, them. Play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 이런 뜻이죠? I like to play with 나는 누구누구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they, their, then, them. they는 주격으로 그들이 이런 말이고 they는 부사로 그곳에 이런 뜻이죠? 또, them도 부사로 그때 이런 말이고 마지막, them은 목적격으로 그들 이런 말이죠? with가 전치사니까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죠? 목적어로는 당연히 목적격이 와야 하니까 them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I like to play with them. 나는 그들과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정답 다시 들어보죠. I like to play with them. 다음 5번 that this, it, is bad for the health, to eat too much. much는 많이 이런 뜻인데 too much 하면 강조되어서 너무 많이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 진주어는 to eat too much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to eat too much is bad for the health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면 문장 맨 뒤로 빼주고 그 자리에 대신 가져어 있을신다고 배웠죠? 따라서 정답은 2이 되겠네요. it is bad for the health, to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 정답 다시 들어보죠. 다음 6번 many people think, eat, bad, so interesting to climb the mountains. climb은 어디어디를 오르다 이런 말이고 think a, b 이렇게 쓰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문제는 목적어 a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진짜 목적어, 진 목적어는 to climb the mountains죠? 진주어, 가주어 때와 마찬가지로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대신 감옥적어 있을 써준 문장이에요. 따라서 여기도 2이 정답이 되겠죠? many people think it interesting to climb the mountains.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넣어서 다시 들어보죠. many people think it is interesting to climb the mountains. 다음 7번 It was yesterday whom that I met her in the park. It was yesterday 어제였다. whom that I met her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만난 건 즉,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만난 건 바로 어제였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은 it, 비동사, that 이런 형식의 강조 구문이네요. 강조할 말을 비동사와 that 사이에 넣어서 강조해 주죠? 이 문장에서는 yesterday 즉, 어제 라는 말을 강조해 주고 있죠? 정답은 that이 되겠네요. It was yesterday that I met her in the park. 그런데 여기 yesterday처럼 강조해 주는 말이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when을 써도 돼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럼 정답 다시 들어보죠. 다음 8번 He solved the problem myself himself. solve는 풀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고 problem은 문제 이런 뜻이죠. 이 문장에서 그는 그 문제를 그 자신이 풀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은 제기대명사에 강조용법을 써서 주어 he를 강조할 수 있는데 주어가 he니까 himself를 쓸 수 있겠죠? 답은 himself가 되겠네요. 정답 다시 들어보죠. 다음 9번 We it had much rain last year 원래 날씨를 나타낼 때는 비인칭 주어 it과 비 동사를 써서 비가 왔습니다. 라고 하려면 it was rainy 또는 it raine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문장에서처럼 have 동사가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we를 써야 하죠? 정답은 we가 되겠어요. 그래서 we had much rain last year 하면 작년에 우리는 많은 비를 가졌다. 즉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we have more 어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주세요.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We had much rain last year. 다음 10번 That it takes about one and a half hours to go to 제주 by plane 여기 take는 시간이 얼마 걸리다 이런 뜻이고 여기 about은 대략 약 이런 말이죠? One and a half hours is는 한 시간 반이니까 about one and a half hours 하면 약 한 시간 반 이런 말이 되겠네요. That it takes about one and a half hours 약 한 시간 반이 걸린다. To go to 제주 by plane 비행기로 제주도에 가는데 즉 비행기로 제주도에 가는데 약 한 시간 반이 걸린다. 이런 말이죠?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하면 사람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었죠? 정답은 it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보면 원래 주어는 to go to 제주 by plane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역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빼주고 주어 자리에는 가주어 있을 써준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수거처럼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해서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네요. 정답 다시 들어보죠. 연습 문제 2번은 대명사에 관한 문제죠?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아주 중요하죠? 한 번 나왔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기보다는 대명사로 바꿔서 말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럼 2번에서는 알맞은 대명사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 해보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적당한 대명사로 바꾸어 써라. 1번 먼저 문제 들어보죠. 너와 그와 나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다. 이런 말인데 너 그 나 이걸 대명사로 바꾸면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1인칭 복수 대명사 위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We are very good friends.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다. 다음 2번 문제 들어보세요. 2. Look at her father over there. over there 다음 3번 먼저 들어보죠. 3. That gentleman is Tom and Mary's father. 저 신사는 Tom과 Mary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죠? Tom과 Mary의 제 3인칭이고 복수니까 그들의 their로 바꿨을 수 있겠죠? 정답은 their가 되죠. The gentleman is their father. 저 신사는 그들의 아버지다. 다음 4번 문제 들어보죠. 4. I am taller than my brother. taller는 형용사 tall의 비교급으로 더 큰 이런 뜻이고 내는 뭐뭐보다 이런 말이죠? I am taller than my brother. 나는 나의 동생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 문장은 I와 my brother을 비교하고 있죠? I가 주격이니까 비교하는 my brother도 주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he가 되면 되는데 I am taller than he. 나는 그보다 더 크다. 그런데 구어에서는 종종 than을 전치사처럼 취급해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와야 하니까 목적격을 쓸 때도 있어요. 즉 I am taller than him. 이렇게 써도 되죠? 다음 5번 문제 들어보죠. 5. That lady is an English teacher from America. 저 숙녀는 미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다 이런 말인데 That lady 는 3인칭 여성이면서 주격이니까 she가 정답이 되겠네요. She is an English teacher from America. 그녀는 미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다. 다음 연습문제 3번 날씨, 계절, 시각, 요일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2세대에서 배웠었는데요. 3번 문제를 풀면서 비인칭주어 2세대에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연습문제 3번 다음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먼저 밑에 보기를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죠. 보기 A번 It takes about 5 minutes. 여기 take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죠? 즉, 약 5분 걸린다 이런 말이네요. 다음 B번 It's summer 여름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it은 계절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이시죠? 다음 C번 It's winter 겨울이다 이런 말이고 여기 it 역시 계절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이시죠? 다음 D번 It's just 3 o'clock 여기 just는 정각 이런 뜻이고 o'clock 은 몇 시 이런 뜻이니까 정각 3시다 이런 말이죠? 여기 it은 시각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이시 되겠죠? 그리고 It's just 3 o'clock 할 때 o'clock 을 생략하고 보통 그냥 It's just 3 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다음 2번 It's about 2 miles Mile 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죠? 약 2마일 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 it은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다음 F번 It's Monday 월요일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 it은 요일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가 되겠어요. 다음 G번 It is February 24th February 는 2월 이고 24에 th를 붙여서 24th 하면 서수로 날짜를 나타낼 때 쓰죠? 2월 24일이다 이런 말이네요. 여기 it은 날짜를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it이 되겠죠? 다음 H번 It is getting dark Dark 는 어두운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it은 명함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it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번부터 보죠. 1번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How far 는 얼마나 먼 이런 뜻으로 거리를 묻는 표현이죠? 그리고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이런 뜻이니까 From here to the airport 는 여기에서 공항까지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항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이런 말인데 여기에 알맞은 대답은 보기에 2번 이 되겠죠? 2번 It's about 2 miles 약 2마일 입니다. 대화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It's about 2마일 다음 2번 Where is the season before spring? 여기 before 는 전치사로 뭐뭐 앞에 뭐뭐 전에 이런 뜻이니까 Where is the season? 계절은 무엇입니까? before spring 봄 전에 즉 봄이 오기 전에 계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따라서 밑에 보기 C번이 답이 되겠네요. C번 It's winter 겨울 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계절은 겨울이죠? 대화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3번 What day is it today? 또는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일주일 중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즉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런 말이죠? 보통 What day of the week 에서 of the week 를 생략하곤 해요? 따라서 요일을 나타내는 대답은 밑에 F번 It's Monday 가 되겠죠? 월요일입니다. 대화 이어서 들어보죠. 다음 4번 What's the date today? 오늘은 며칠입니까? 즉 몇 월 며칠인지를 묻는 표현이죠? 따라서 밑에 보기 G번에 It's February 24th 2월 24일입니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질문의 date 즉 날짜가 나오면 꼭 몇 월 며칠인가를 얘기하겠어요? 대화 들어보죠. What's the date today? It is February 24th. 다음 5번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from here to the park? How long does it take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To walk from here to the park 걸어서 여기에서 공원까지 성리하면 걸어서 여기서 공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이런 질문이네요. How long does it take 투부정사에 대한 질문은 It takes 시간 투부정사로 답할 수 있다고 했죠? 뭐뭐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즉 밑에 A번 It takes about 5 minutes 약 5분 걸린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둘 다 잘 알아두세요. 그럼 대화 이어서 들어보죠. 다음 6번 What time is it now by your watch? Watch는 손목시계 이런 뜻이니까 By your watch는 너의 시계로는 이런 말이죠? 즉, 당신 시계로 지금 몇 시입니까?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D번에 It's just 3 o'clock 정각 3시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굉장히 쉽네요. 그럼 대화 들어보죠. 연습 문제 3번에서 나오는 시간이나 계절 요일이나 날짜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중요하니까 문장째 외워두세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잘 알아둬야겠어요. 그럼 다음 4번으로 가죠. 다음 4번 다음 괄호 속에 적당한 대명사를 써넣어라 1번부터 보죠.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blank of a dog. Ears는 귀 이어의 복수형이고 래빗은 토끼죠? 그리고 비교꾼 문장이네요. Be longer than은 뭐뭐보다 길다 이런 말이겠죠? The ears of a rabbit 토끼의 귀들은 are longer than blank of a dog. 개의 blank 보다도 더 길다. 그러니까 괄호 속에는 the ears가 들어가서 토끼의 귀들은 개의 귀들보다 길다 이런 뜻이 돼야 하는데 한 번 나온 명사에 한 번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that을 쓴다고 배웠죠? 그런데 years는 복수니까 that의 복수 those가 답이 되겠네요.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those of a dog. 성답 다시 들어보죠.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those of a dog. 다음 2번 Do blank speak English in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는 호주 Australia 즉 나라 이름이죠? 이 문장은 호주에서는 영어로 말합니까? 이런 말이죠? 따라서 괄호 속에는 호주에서 영어를 쓰는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대명사 we they you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호주 국민은 아니니까 괄호 속에는 3인칭 대명사 they를 써야겠어요. Do they speak English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영어를 사용합니까? 이때 they는 굳이 그들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세요. 정답 들어보죠. Do they speak English in Australia? 다음 3번 Blank is hot in the summer. Blank is hot 덥다 In the summer 여름에는 즉 여름에는 날씨가 덥다 이런 말이겠죠? 주어 자리에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이시 들어가면 되겠네요. It is hot in the summer. 정답 다시 들어보죠. It is hot in the summer. 다음 4번 You cannot live by and for Blank 우리 제귀대명사에서 전치사와 제귀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관용적인 용법을 배웠었죠? 즉 by oneself 는 혼자서 홀로 혹은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혼자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for oneself 는 혼자의 힘으로 이런 뜻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상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니까 우선 괄호에는 제귀대명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주어가 you니까 정답은 yourself 가 되겠죠? You cannot live by and for yourself. 너는 홀로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죠. 다음 5번 I found blank truth that he passed examination found 는 동사 find 과거형 이죠? 발견하다 또는 뭐뭐임을 알게 되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뭐뭐임을 알게 되다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past 는 통과하다 pass 의 과거형 이고 examination 는 시험 이런 말이니까 past examination 하면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 문장은 find 가 오형 식 동사로 쓰여서 find a b 하면 a 가 b 임을 알다 이런 뜻으로 a 는 목적어 b 는 목적 보호 가 되죠? I found blank true 나는 blank 가 사실 임을 알았다. that he passed examination 그가 시험에 합격 했다. 원래 that 이하 가 목적어 인데 길어서 문장 맨 뒤에 왔죠? 따라서 괄호 속에는 감 목적어 이슬 넣어야 겠네요. I found it true that he passed the examination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 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정답 다시 들어보죠. I found it true that he passed the examination 벌써 71쪽을 다 풀었네요. 그럼 다음 72쪽 연습문제 5번으로 가죠. 연습문제 5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아지도록 괄호 속을 채워라. 1번 Are those your books? Are those books blank? 처음 문장의 those는 지시 대명사니까 저것들이 너의 책이니 이런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ose가 those books 이런 식으로 books를 꾸미는 지시 형용사가 되었네요. 저 책들이 blank니 이런 말이니까 괄호 속에는 너의 것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저 책들은 너의 것이니? 2인칭 소유대명사 your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Are those your books? Are those books yours? 다음 2번 That is my mother's watch. That watch is blank blank. That is my mother's watch. 저것은 나의 어머니의 시계이다. 이런 말이죠. That watch is blank blank. 저 시계는 이렇게 시작되니까 저 시계는 나의 어머니의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나의 어머니의 것 역시 소유대명사죠. 마더의 소유대명사는 마더의 apostrophe s를 붙여서 my mothers 이렇게 쓰면 되죠. That watch is my mothers.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3번 Today is October 10th. Blank is the 10th of October today. October는 10월이고 날짜를 나타낼 때는 서술을 쓴다고 했었죠? 텐스니까 10일을 말하겠죠. Today is October 10th. 오늘은 10월 10일이다. 두 번째 문장에는 주어가 없으니까 날짜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이슬 넣으면 되겠네요. It is the 10th of October today. 정답 확인해보죠. Today is October 10th. It is the 10th of October today. 다음 4번 To read this book is not difficult. Blank is not difficult to read this book. Difficulty는 어려운 이런 뜻이니까 To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것은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즉,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뜻인데 진짜 주어인 To read this book이 너무 기니까 문장 맨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에는 가져와 이슬 써주죠. 따라서 이슬 넣으면 되겠네요. It is not difficult to read this book.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마지막 5번 He did his homework without any help.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고 여기 help는 명사로 도움 이런 뜻이죠. 그리고 any는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처럼 긍정문에 쓰이면 어떤 무엇도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Without any help는 어떤 도움도 없이 이런 말인 거죠. He did his homework without any help. 그는 어떤 도움도 없이 그의 숙제를 했다. 다시 말하면 혼자 힘으로 숙제를 했다는 의미죠. 두 번째 문장 He did his homework blank blank. 괄호 속에는 혼자 힘으로 이런 뜻 For oneself 또는 By oneself 를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일단 For oneself 를 한번 써보죠. 주어가 희니까 oneself 가 himself 가 돼서 For himself 이렇게 되죠. He did his homework for himself. 정답 확인해보죠. He did his homework without any help. He did his homework for himself. 이제 연습 문제 6번 영작 문제네요. 다 미리 풀어왔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죠. 다음 6번 다음 우리말을 영작하여라 1번 나는 그 의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다 이런 뜻의 동사는 C나 meet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C를 써보죠. 그리고 의사는 doctor인데 의사 자신이니까 doctor himself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려면 원하다 이런 뜻의 동사 want를 써서 want 투부정사를 쓰면 되죠. 따라서 나는 그 의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 I want to see the doctor himself. 정답 들어보세요. I want to see the doctor himself. 다음 2번 여우의 꼬리는 토끼의 꼬리보다 더 길다 문제에서 꼬리라는 단어 tail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여우는 fox고 토끼는 rabbit인데 여우의 꼬리 하려면 the tail of a fox 이렇게 되고 토끼의 꼬리는 the tail of a rabbit 이렇게 되죠. 지금 문장에서는 여우의 꼬리와 토끼의 꼬리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비교급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긴은 long인데 더 긴 하려면 이 R을 붙여서 longer 하면 되겠죠. 뭐뭐보다 더 길다 하려면 be longer than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여우의 꼬리는 the tail of a fox 더 길다 it's longer 토끼의 꼬리보다 than the tail of a rabbit 그런데 꼬리란 뜻에 the tail이 두 번 겹치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토끼의 꼬리 즉 the tail of a rabbit에서 the tail을 지시대명사 that으로 써서 than that of a rabbit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정리하면 the tail of a fox is longer than that of a rabbit 정답 들어보죠. 다음 3번 내가 김양을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 문장은 it, be, 동사, that 이런 형식의 강조 구문을 쓰면 되겠네요. 바로 어제 이런 식으로 어제를 강조하는 거죠. 어제는 yesterday이고 만나다 이런 뜻의 단어는 meet인데 시제가 과거니까 met를 써야겠죠. it, be, 동사, that 강조 구문에 맞춰서 문장을 써보면 바로 어제였다. it was yesterday that 쓰고 내가 김양을 만난 것은 I met Miss Kim 정리하면 it was a yesterday that I met Miss Kim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that 대신에 when을 써도 되죠. it was yesterday when I met Miss Kim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4번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다는 think인데 이 문장은 think a, b 라고 해서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5형식 문장 써줘야겠죠. 이때 a는 목적어가 되고 b는 목적보어가 되겠죠. 나쁜 이런 뜻의 단어는 wrong을 쓰면 되니까 나는 a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려면 I think a wrong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에서 a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것 이게 되겠죠. 거짓말하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tell a lie 이렇게 쓰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투부정사를 써서 to tell a lie 하면 되죠. 이게 a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죠. 이미 앞에서도 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감옥적어 있을 대신 쓰고 진묵적어는 뒤로 빼주죠. 문장을 연결해 보면 결국 I think it wrong to tell a lie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들어 보세요. 다음 5번 부지런한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다. those를 이용하라고 했네요. 무엇뭇하는 사람들 할 때 those who 이런 표현이 있죠. 부지런한 이거는 diligent를 쓰면 되고 성공하다는 succeed죠. 시작은 미래니까 will succeed 하면 되겠네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those who are diligent 성공할 것이다. will succeed 정리하면 those who are diligent will succeed 정답 확인해 보죠. 이렇게 해서 2부 3장 연습 문제도 다 풀어봤는데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철저하게 하고 저는 다음 종합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